아니 정민씨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요? 죄송합니다 하 이건 뭐다 써먹지도 못하겠네 머리에 숫자가 있네 뭔 헛소리야 정신 나갔어? 아 아닙니다 아 지금 당장 나가서 심화주 써주세요 예 야야 오늘도 한바탕 깨졌냐? 야 나 갑자기 팀장 머리 위에서 숫자가 보인다? 뭔 개소리야 종이 맞고 오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냐? 야 진짜로 보인다니까 어? 야 너도 숫자가 있네 진짜? 숫자가 몇인데? 팀장은 0이었고 너는 250 그럼 너는? 야 나 348 팀장만 0이네? 뭐 힘수치 그런건가? 예예예 야 힘수치면 팀장이 나보다 세지 않을까? 아 그렇긴 하지 넌 박팀장 노예 1호니까 그렇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away 눈비야 뒤질래? 적당히 하이지 진짜 미리 나 해 애야야야 왜? 네가 아까 말한 머리 위에 숫자 어 그거 야먼스 회수 그거 야먼스 회수라는데? 응? 야먼스라고? 그래 이거 봐봐 너랑 내가 250, 348인데 그게 말이 되니? 야 내가 그 정도 했을 수도 있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348일인가 있나? 있을 수도 있겠네 무조 야 그러면 박팀장이 야 오브콜스야 저 히스테리가 왜 나오겠냐 그러네 일리가 있네 그래 야 저거 왜 그런 건 줄 알아? 저거 못 풀어서 그래 아 저거 못 풀어서 그래 우리 웅규 또 이럴 땐 말이 또 잘 통해요 심화사 가지고 왔어요? 예 진짜 못 배운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하는 짓거리 보니까 부모 견적 나오네 아 없으려나 예? 왜요? 내가 못 할 말 했어요? 히스테리도 정도껏 해야지 뭐라고요? 팀장님 제가 그 머리에 숫자가 보이거든요 그게 X 횟수 숫자인데 팀장님 아X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어떻게? 제가 회사 전체에다 소문 싹 다 낼 거예요 기대하세요 어? 정민 씨 잠깐만 뭐 왜요? 뭐 그 나이 못 들어 못 해본 게 쪽팔리세요? 정민 씨 뭐 원하는 거 있어? 내가 다 들어줄게 아니 그럼 뭐 진짜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응응 말 말만 해 그러면 이거 벗어서 줘요 뭐? 이거 벗어서 빨리 달라고 해요 왜요? 어 뭐 싫어요?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그 회사 전체 메일을 어떻게 본다들아야 알았어 줄게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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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닌 뭘 했길래 그렇게 자리를 오래 비우냐? 아휴 아주 대단한 걸 하고 왔지 와 이 새끼는 그렇게 혼나오도 정신 못 차리네 야 어? 형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 자 용기야 분발하자 뭐라는 거야 미친놈이 아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뭐야 숫자가 포판의 횟수였어? 에휴 누구 농땡이 덕분에 뼈 빠지게 일만 하다 합니다 간다 아이씨 팀장한테 다른 횟수인 거 들키면 졌댈 텐데 잠깐만 박팀정이 알 방법이 없잖아 팀장님 어디 가세요? 어 어 퇴근해야지 벌써요? 회의실에 아무도 없는데 도망치 생각하지 말고 회의실로 와요 빨리 도망치면 알죠 뭐야 부엌기 뭐야 내가 심할서 받으러 이렇게 친히 와야겠니? 심할서요? 책은 전까지 써서 내라고 했잖아요 벌써 잊었어? 심할서는 분명 아까 아..X발 꿈이었어 몸발? 아니 팀장님 그게 아니라요 정민씨 지금 당장 내방으로 와요 아X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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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X발